Q. 소비전자의 정승 7인 7하고 7명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셀프 카메라라고 하는 셀프 카메라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사진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사진 찍는 건데 단체 화보집도 따로 있고 각자 화보집도 따로 있을 텐데 또 단체는 단체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만들어보는 여러 가지 색깔의 새로운 화보인데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남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내추럴한 의상으로 찍어보았는데 각자의 취향이 조금씩 담겨있어요. 셀프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화보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리모트 스위치! 아무튼 제가 셀프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가벼운 느낌입니다. 어때요? 머리 오랜만에 어둡게 하니까? 시원한데 그냥? 여기다 시원한데? 여기다 시원한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7인 7화보 단체 촬영 현장인데요. 멤버 입사한 순서로 먼저 찍어봤습니다. 호석 씨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헤어, 메이크업 TV 들어와버리네. 재협이 너무 많아. 이제 춤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춤추면서 들어왔거든요.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화가지고 싸악 이랬답니다. 오 태형이 안 나와. 태형이 안 나와. 큰일 났어. 스카프. 저 스카프 주세요. 2, 3, 4, duty. 자 올까? 빨리 오고라. 시작됐다 야. 시작됐다고? 심플. 시작됐다. 좋아 좋아 좋아. 정국아 들었나?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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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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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지금 와 다리 지금 미쳤다 지금. 나 지금 와. 꾸미기야 꾸미기. 야 이거 이상하니까 쓰지 말고 이거 이거 쓰고. 한 장씩 합시다 한 장씩. 그냥. 손 빠르고. 딱 스티커 감성으로. 알 딱 잘 깔세는? 알 딱. 알 딱. 알 잘 딱 깔세. 그래 아무튼. 제 옆 예쁘다고. 오늘 뭐야 다람쥐야? 해 늘었다. 오늘 며칠이야? 됐다 갔다. 나öst. ر破! 나 눈 부어! 가자! 오케이! 바람이 없어가지고 시끄러워! 새끼 내렸어 니가 짱이니? 어! 저렇게요! 저렇게요! 보자! 난 잡냐? idad Cory 오! 오! 야!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살짝만 이쪽으로 오시고 태용 씨도 살짝만 네 됐습니다 잘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 정국도 얼굴이 네 네 지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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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